화질이 떨어지는 옛날 영상을 와 이정도까지 복원을 한다고요? 이 프로그램을 쓰면 이렇게 화질이 좋아집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프로그램은 힙하우의 비디오 인헨서인데요. 동영상을 자동으로 AI가 업스케일링을 하면서 화질을 개선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맛보기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실제 사용하려면 구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을 해봤는데요. 동영상을 끌어놓으면 알아서 영상을 개선합니다. 파일 선택을 하고 영상을 개선할 것을 선택합니다. 제가 옛날에 찍었던 영상 중에 이 영상이 화질이 좀 많이 떨어져요. 보면 노이즈가 좀 많죠? 여기서 여러가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 노이즈 제거 모델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대부분의 영상에 맞고 알아서 AI가 노이즈를 개선을 해줍니다. 근데 효과가 어느정도 좋은지 미리 볼 수가 있어요. 효과 미리 보기를 누르면 알아서 분석을 해주는데요. 왼쪽이 원본이고 오른쪽이 일반 노이즈 제거가 된 모델입니다. 보면 확실히 화면이 좀 깨끗해졌어요. 뭔가 노이즈 같은 부분들이 다 뭉개져서 없어진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여기 보면 글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뭉개져서 안 보일 줄 알았는데 더 선명하게 글자가 살아납니다. 실제 결과물을 보려면 내보내기를 눌러야 되는데요. 눌러보면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내보내기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구현할 수 있고 보여주긴 하는데 실제 결과물을 출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 결과물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구매를 해야 됩니다. 구매를 하시고 이메일과 등록 코드를 입력을 하면은 정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정식으로 등록했더니 이제 내보내기 누르니까 이렇게 파일명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흑백 영상을 컬러로 복원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제가 일부러 흑백으로 만든 영상을 집어넣고요. AI 모델은 흑백으로 색을 칠합니다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효과 미리 보기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왼쪽이 흑백으로 처리된 원본이고요. 오른쪽이 지금 AI가 색을 칠한 겁니다. 사람을 인식을 해서 얼굴이라고 인식되면은 얼굴 색을 칠하고요. 옷에는 또 질감이라는 부분을 생각해서 옷에다가 색깔을 칠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약간 색을 임의로 넣어서 조금 어색한 부분도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보면 벽에 색깔이 좀 보이죠. 좀 이상한 부분도 보이긴 하지만은 근데 생각보다 색을 잘 칠해서 뒤에 있는 요 색깔 같은 부분 마찬가지고요. 요 글자도 그렇고 딱 얼핏 봤을 때는 그냥 원래 찍었는데 조금 화질이 좀 떨어지는 정도? 막 이런 느낌이에요. 흑백 영상을 이정도까지 복원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멋진 것 같아요. 왼쪽은 컬러 원본이고요. 오른쪽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흑백 영상을 컬러로 입힌 겁니다. 보면 당연히 컬러 영상이 화질은 좋겠죠. 근데 흑백 영상을 이정도씩이나 색깔을 입힌 거예요. 실제 제 생각에 보면 생각보다 흑백 영상을 이렇게 컬러로 입혔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색깔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좀 울긋불긋하게 이렇게 좀 색이 반전돼서 보이는 부분이 가끔 좀 보여요. 피사체가 이렇게 각도가 바뀌거나 하면은 조금 색이 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안 그래도 컬러 영상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얼굴 모델을 선택하면 얼굴에 맞게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 주는 게 있는데요. 노이즈도 제거하고 이런 부분들 볼 수가 있는데 효과 미리보기를 보면 흐릿하게 보이는 부분이 훨씬 선명하게 보이고요. 눈매랑 그리고 눈썹 이런 부분들도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기 보면 눈을 알아서 그려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선 눈이라고 뭐 볼 수가 없는데 이걸 눈을 그려서 넣는 것처럼 선명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이 눈을 그린 거예요. 이거를 이 이미지를 선명하게 만들고 좀 색을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얼굴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면 원래 원본에 있는 얼굴 형태랑 조금 달라지는 느낌은 있긴 하지만은 근데 얼굴을 그냥 더 그려놓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원래 100% 해서 보면은 엄청나게 깨끗하게 찍은 영상처럼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애니메이션 모델도 있는데요. 아주 옛날에 나와 있던 애니메이션도 화질을 더 개선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색깔을 친해 주는 정도인 줄 알았는데 막상 비교를 해 보니까 거의 다시 그리는 수준으로 화질이 좋아집니다. 여기 보면 이 색이 흐미하게 보이는 부분도 더 선명하게 그림을 그리구요. 색깔도 다시 칠한 것처럼 이렇게 엄청 깨끗해요. 여기 보면 이게 왼쪽이 원본이고 오른쪽이 인공지능이 화질을 개선한 건데요. 뭐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그냥 작가가 다시 그림을 갖다가 뭐 최근 들어서 다시 그린 것처럼 이렇게 깨끗해져요. 이 영상도 보면은 되게 옛날에 나온 영상이라서 지금 화질이 엉망진창인데 그 당시에 나왔던 뭐 필름 영상을 이렇게 디지털로 복원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오른쪽에 지금 복원을 한 영상 보면은 선을 새로 그린 것처럼 엄청 깨끗합니다. 이거를 이제 미리 보기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이는데요. 근데 실제 영상을 재생해 보면은 엄청 깨끗하게 나와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최근 영상들 보면은 아주 옛날 영상인데 다시 이제 리터치를 하고 복원 작업을 거쳐서 좀 더 영상 화질을 개선해서 나오는 영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클릭 몇 번으로 전문가들을 뭐 사용하고 뭐 여러 사람이 투입돼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있던 영상을 이렇게 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블랙박스 영상도 노이즈를 개선을 한번 해봤는데요. 노이즈도 개선되지만 글자도 좀 더 선명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글자가 더 잘 보이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근데 아주 가까이 오면 글자가 좀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오히려 원본이 좀 더 글자는 알아보기 편하더라고요. 보면은 더 오른쪽이 선명해지고 주변도 더 깨끗해지고 노이즈도 없어지긴 했지만 글자가 오히려 좀 겹쳐 보이고 좀 처리가 돼서 나오는 글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글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글자가 더 선명해진다거나 뭐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 영상을 개선한다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여러 개의 영상을 한꺼번에 넣어놓고 알아서 AI가 개선하도록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영상을 개선을 시켜줍니다. 뭐 복잡한 설정 같은 거 전혀 없고요. 그런데 참고하실 점은 사양을 엄청나게 따집니다. 그래서 부하가 엄청 많이 걸려요. 컴퓨터 사양이 엄청 좋아야 결과물을 좀 빨리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알아서 영상을 개선하니까 엄청 편했고요. 뭐 별다른 옵션을 선택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엄청 편하더라고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상을 새로 만든 수준으로 화질을 엄청나게 개선시켜줍니다. 그래서 좀 옛날 영상을 가지고 있거나 화질 좀 많이 떨어져서 영상을 좀 개선시키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한번 꼭 써보세요. 뭐예요? 그럼까지 봐주세요.